라면 보다도 그에다 수수 통신DIG 모짜렐라 그 후 간장 계란이 청양고추 제거 청양고추 잘 어울려요 청양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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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자식 설탕 소금 소금 오일 고기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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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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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 cream sod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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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just came back from the asian supermarket and i'm going to show you what i got i've been snacking on this dried purple sweet potato this whole morning some enoki mushrooms some yellow pickled radish some tofu skin some oodle noodles sesame seeds and chappaghetti 소금 간장 소금 확요불닭 파, 식용유 양념장 소금 양념장 양념장 설탕 사과 소금 소금 이제 국밥에 남은 기본을 넣습니다. 오늘 저녁식을 만들어서 국밥을 만들기 위해 국밥에 넣습니다. 국밥에 넣는 국밥에 넣은 국밥에 넣습니다. 국밥에 넣는 국밥에 넣는 국밥에 넣습니다. so yes and this is Korean fish cake i also made some extra Kimbap for tomorrow's lunch at work hi guys it's dinner time and for dinner as the dinner, we are going to make enoki mushroom beef I saw it all over Tik Tok and I really wanted to try it and we are going to make some yapce 소시지 3-4% 5-5% 1-7% 이건 저의 맘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다가가야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아름다운 저희는 일에 day from work 그리고 지금 바로 집에서 한편 차물이기야 우리가 시작할 수 있etrical 한국어를 살펴볼 까지 한국어 쉽지 않은 누군가가 안 될 수 있기를 전까지 하고 그래서 кто에다가 할 수 있기를 김치 김치 음~~ 맛있다. 그리고 또 많은 sesame oil flavor. 이제 좀 숙쩍을 잘라줄게요. 스카프 마늘 스카프 마늘 사enk 사enk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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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짜파게티 뚜껑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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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다리 뒷부분 닭다리 붓은 닭다리 이불 닭다리 치즈 그래서 저는 한국어 식당에 있는 한국어 식당 오당 이게 이렇게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저는 oodle-noodles에 오는 소스에 비벼서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에 조금 일찍쇄하고, 그리고 조금 일찍 날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 먹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잘 섞어서 딸기맛 고춧가루 Jobs 둘 다 빼버려줍니다. 오이은 마지막으로 오이은 자식부터 . ALSO MADE SOME RICE BALL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